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26페이지 주문하기 주문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 어떻게 알았지? 이제는 맞출 수 있다 아하, 그래요? 이거 우리 영어회화 표현 랭킹에서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미스터 써니 기억을 못하고 있죠, 본인은? 손가락이 가장 중요하죠. 손가락을 쭉 뻗어서 이거 주세요. 적어 주세요. 저거는요? 이렇게 This one, please. 메뉴에 보면 영어로 쓰여 있어서 혹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과 이런 뭔가 간단한 설명과 가격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다치면서 This one, please. This one으로 주세요. 응. 자, 그 전에 메뉴, please. 하고요. 네. 순서대로 please, please 한 번 하면 되네요. 메뉴, please. 그 다음에 This one, please. 아니죠? 응? Order, please. 아, order, please. 오더 할게요. This one, please. This one, please. A steak, please. A steak, please. 저는 스테이크 먹을래요. 네. 스테이크. 자,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치죠. 아하. 그러면 아,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Anything else? Anything else?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That's all. Anything else? 하고 물어보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요? That's all 혹은 That's it. 그게 다예요. 됐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상대는 다시 이렇게 한 번 공격을 시도하죠. Do you want some drink? How about your drinks? 그렇죠. How about your drinks?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That's okay. That's all. That's all. 그렇죠. 이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데 네. 이번엔 제 앞에 있는 저의 일행을 바라보면서 How about your drinks? 라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미스터 썸 눈치를 싹 보고 I want some wine. How's wine, please? 이렇게 소심하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숨막히는 일진일태의 공방전 후에 결국은 딸랑 메인디시 하나씩만 시키고 발 밑으로 한 번 폭찬 거야. 야, 눈치가 없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 네. 아닌데 뭐 꼭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네. 그 전에 자세히 어떤 메뉴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What is it? 이건 뭔가요? What kind of food is this? 그렇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한 번 나열해 볼게요. Can you explain what it is? 이거 뭔지 설명해 주세요. Can you explain what this is? Can you explain what it is? Can you explain what it is? 이 dish는 어떤 요리죠? What kind of dish is it? 이거 다 같은 말이네요. What kind of dish is it? What kind of dish is it? dish를 food으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kind of food is it? Food을 dessert으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kind of dessert is it? 자, 간단하게 이건 뭐예요? What's that? What's that? 스페셜은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면 슬쩍 눈짓을 하면서 What is tha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건 뭐예요? What is that? 저건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나요? That looks so delicious. 오늘의 특별 요리는 뭔가요? What's today's special? What's today's special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아, 정말 오늘 스페셜 그냥 시켜 내가 될게. 그래요. What's today's special? 좋아요. What's today's special? 네. A bottle of nice wine and today's special. 네. It's on me. 그래요. 아, 정말 마음껏 얘기하세요. What's today's special? 아니, 그러면 이 표현 배우시는 모든 분들 식사 다 쓰실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아, 정말 What is today's special은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What's today's special 하면 안 되고요. 약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What is today's special? 빈티, 빈티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크게 물어볼래요. What's today's special? What is today's special? 물어보는 건 돈 안 내도 돼요. 자신 있게 물어봐요. 그래요? 네. 공짜요? 네. 네. 이 식당에서 잘하는 요리 뭐예요? 다 얘기해봐요. What's the specialty of this restaurant? 아, 그래요? 네. 가장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 What's the specialty of this restaurant? 그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위험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And then, let's see you next time.